태국 팬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니 사와디카! 둘 셋! 소외링 엔시! 안녕하세요 엔시입니다 키트뿌아 클라우드 마이크랍! 저희도 태국 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태국에서 페이스투페이스 앨범 사인 이벤트 인 벤커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만나러 간다니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네 방콕에서 태국 팬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니 너무너무 좋고 기대가 됩니다 밑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페이스투페이스 앨범 사인 이벤트에 함께하는 행운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벤트에 우리 만나러 오는 걸 잊지 말고 방콕에서 9월 24일에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엔시티듀이었습니다 바이 바이!